네,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.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.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.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